이건 뭐예요? 그거? 싱크대 솔리! 솔리! 좋니? 솔리야 좋아? 시하다 표시하는 거에요 시하는게 아니죠 와 손이 좀 더 고소합니다 오늘 심을 양파 5종이 인데요. 어제 여기 심어 뒀는데 저기 깻잎을 뽑고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에 오독을 넣고 이따 주면 끝! 다시 왔습니다 너무 힘든데?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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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마 여기 있다. 율마 사야 돼. 율마 이런 것도 있고. 얘는 3,000원 밖에 안하네. 8,000원짜리 얘는 좀 큰 거다. 우리 3,000원짜리 사자. 소박페페.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본스테라. 바질트리. 여기가 또 어딨어요? 귀엽다 열매가 달렸는데? 이거 요새 유행하는 홍칠나무 예쁘긴 예쁘다 이것도 유행하는 잎이 이렇게 짠짠하고 왕치랑 씨랑 오깽이랑 샀어요 오일을 여기다 발라보겠습니다 오 스며듭니다 선생님 여기로 갖고 와주십쇼 오 색이 진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뭐에요? 뭐야 장면이 다칠했습니다 우와 우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뭐야 장면이 그는 초보농보이다 오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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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초보농보이다 군 시절 저런 후임들이 많았다 삽질을 저런 후임들이 많았다 그런식으로 하면은 뒤로 끌려갔었다 폭일에 선언한 이농부 해가 거의 다 졌고요 귀여운 율마를 심었습니다 하나 둘 둘 그리고 셋 넷 꽃게라면 꽃게라면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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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셋 넷 좋습니다